교수님 교수님 이거 원래 나오는 거예요? 원래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 이거 게임이 이상해요 게임이 이상해요 게임이 이상해요 뭐 나왔어? 밀주? 너 가져가 나 필요없어 뭐..뭐있습니까? 7만원짜리 있어 7만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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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다를 예정이구만 이제 해안선 교수님 저 망한 거 같은데요? 어 존망했어 지금 응? 하나도 안 떨어져 있는 건데 또 처음보는데 그럼 이런 게 맛있어 요런 거에 막 레덱스 들어간단 말이지 어림도 없어? 아 씨발 꿈인데? 아 씨발 꿈이야? 응 오 진짜 야 충수 들어가있다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? 야 이거 뭔지 좀 알려줘봐 내가 총 본다 이거 어 이거 비싸 이거 챙겨 챙겨 저희도 가져가라 칸성비 칸성비 챙겨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 뭐야 이거? 오오!! 오오오!!!! 오오오오!!! 와우 shit! 오..사이클 MS l absol 너무 craos 여기...어 여기 fueled 저 비쌀 때는 10만 하거든요 스키브다 스키브 어 교수님 저 추락 터졌어요 저 어 교수님 저 배대지 구멍났어요 어 나 죽었어 미친 어? 잡긴 했거든요 탄 뭐 뭐야 이거 나 또락스 TKM FMJ 뭐 어쩔 그래 캐스트 하나 깨졌어 뭐야 안 나오면 난 죽은 거야 별장 안에 뒤져봐 별장 안에 스킵 있는데 조금 거기 안쪽 들어가서 박스 같은 거 잘 뒤져보면 있긴 할 텐데 일단 과다출원을 잡았거든? 오 다행이다 근데 배가 뚫려있어 ㅈ 됐네 2층 2층 오잉? 오? 나 음식을 겁나 챙겨야돼 심상에서 드라이피를 빼고 도망간다 이 상자를 못구고 지나치네 오? 오옷! 오씨 용 그러니까 mettre 뭐 없어? 안돼 어 아니 Fuck 괜찮네 이때 10초만 더 가면 되네 못다 정모察äg 헬기 맛대가리 상실했는데? 잼날2015 헬기 맛대가리를 상실했어 오 보여 여 하나있다 야 이브로팬 여기가 맛없으면 캠프에 뭐 하나씩은 있던데 와 씨발 모두가 거짓말이야 부대다 니키타와 한패들이야 니키타와 한패들이야 와 밑에 저택에서 개싸우는데? 아 밑에 저택에서 싸우는거야? 어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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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조트에서 개싸우고 있어 퍽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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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킵할 것 같은데? 아닌가? 유저인가? 나 힐좀 할게 나 힐팀 없네? 아 ㅅㅂ 여기 있어? 2층에 있어? 나 힐팀이 없는데? 왜? 복부 나갔다 ㅅㅂ 빨리 파밍하고 가 나 두 다리 블랙아웃이라서 천천히 걸어갈게 어 약줄게 오 땡큐 땡큐 약먹고 그냥 걸어 뛰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술 나 빨리 그 찾아올게 찌즈 c즈 오 오 이것도 배차거든? 굳굳굳 지렸다 지렸다 허어어으 와우 왜? 난 기름먹었어 난 벌찍 먹었어 지렸다리 야 지렸다리 어 뭐야? 어 으 야 개맛있다 오늘 너 차고에 방금 들어갔니? 아니 너 방금 에 에 이거 넣었니? 너 힘들어하는거 너야? 오 나 힘들어하는거다 어우 깜짝이야 너 쐈죽을뻔 했네 찾아가서 너 차고 들어간거 나아닌데 나 지금 지금 PMC 있어 PMC 너 죽어 너 아닌데? 뭐야 너 아니잖아 너 뭐 해 해 하는 거 너라며 어 나 해킹되고 있었는데? 니가 말할 때? 아 아파하는 거 아파하는 거 너 몇 층이야? 야 씨발 나 외부인데 이쪽으로 살아온다 야 외부 그 쪽 문 나무 쪽 문 오우씨 나 죽을 뻔? 나 내려갈게 나 내려갈게 나 내려가 나 도망가는 중 나 다운 나 다운 나 다운 난 나가면 그만이야 야 리조트에도 두 명 있었어 밑에 리조트? 너 버스터 리조트까지 갔었어? 나 리조트 위쪽에서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차고 들어간 거 너야라고 물어봤잖아 아 너 설마 차고래 그 절장 차고라고 들었어? 어 아 나 리조트야 외부에서 볼쩍 보고 있었는데 씨발 X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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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오우 안녕 홀리 쉣 아악 홀리 쉣 아디오스 홀리 쉣